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얼굴이죠. 북한 리춘이 아나운서 은퇴했다고요? 네, 그렇죠. 사실상 반세기 동안 북한의 조선중앙TV의 간판 얼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반세기, 그러네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마는 영국 가디언에서 지난해 9월이었죠. 리춘이가 주로 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방송하는 모습의 핑크레이디, 이런 별명으로 칭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죠. 외신에서. 북한 방송에 핑크레이디가 뜨면 나쁜 소식이 전해진다. 우리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애증이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핵실험 성공했다. 미사일 발사 성공했다. 이런 걸 리춘이 아나운서가 했으니까. 그때 항상 그 모습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리춘이 아나운서가 은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 방송의 현대화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외신에서 남한 방송을 시청하는 북한 주민들을 의식한 조치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홍콩의 동방일보가 지난 7일 보도한 건데요. 이 신문은 리춘이 아나운서의 은퇴 소식을 전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리춘이 아나운서가 교체되기 전부터 사실 최근 한복이 아닌 양장도 입기 시작했다. 그리고 북한이 CG 기술을 활용하는 방송에서요. 이런 등 뭐라고 할까요? 방송의 형식을 바꾸려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북한의 이미지를 외국에 전하는 데 있어서 현대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려 하는 노력뿐만 아니고 이미 북한에서 많은 주민들이 남한의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 방송의 현대화까지는 금방 알겠는데 북한 주민들이 남한 TV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했네요. 동방일보는. 네. 그렇죠. 사실상 우리는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북한 당국이 표면적으로 엄하게 단속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이런 거를 사실상 내부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특히 방송 앵커의 새로운 이미지를 말한다는 것을 전해지는 정보 내용 문제뿐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문화적인 영향력 전반적인 차원에까지 이미 남한의 더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문화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걸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반영. 그런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남한의 개방적 문화가 이미 영향을 준다. 거기에 대비하는 차원의 북한 방송 현대화다.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동방일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방송의 이런 변화는 남한의 방송을 접하는 북한 주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고 주민들이 선진화된 기술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식 통치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한일 관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한국 대법원의 배상명령 이후에 일본 해당 기업이 계속 반응을 내놓지 않고 시간을 끌면 한국에 있는 일본 해당 기업의 자산합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한국에 나오고 있다면서 일본 언론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죠. 네. NHK 방송은 지난 4일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혐의를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 정부와 관계없이 신일철주금이 단독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면서 이거는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국에 있는 합작회사의 주식을 신일철주금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압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압류 조치가 취해지는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일본은 많이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일본 언론, 우리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향에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 강성 대응을 주문한 언론부터 과거 침략, 강제 징용 이런 걸 있었다.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언론까지 참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가 후자에 해당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진보 언론이니까요. 지난달에도 아사히 신문이 징용공이 있었던 것은 맞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내용 보도를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최근 지난 5일자 보도에서도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양국에서 여러 대응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아사히 신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방안이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대로 만약에 된다면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가 현실화된다는 얘기고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 기금? 네. 예를 들자면 징용노동자를 고용했던 일본 기업. 그다음에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당시 자금 지원을 받았던 한국 기업. 이 두 양측이 기금을 만드는 방안이라든가. 물론 일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한국 정부까지 참여하는 3자가 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일본에서 전하면서. 하지만 이 방안의 경우에 최근 위안부 할머니를 지원하는 재단 해산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히 신문이 거론한 그런 방안이 즉 기금 같은 방안이 한국에서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거죠? 그렇죠. 일본에서.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는 공개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군요. 네. 다른 언론들은요?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수 신문이죠. 역시 5일자 보도에서 한국은 자신이 체결한 협정을 지키라 이런 국제법 전공 교수의 기고문이 나왔습니다. 도지사 대학의 사카모토 시계키 교수인데요. 지난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을 했다면 국제법의 원칙에 반하는 국내 사법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한국 행정부에서 법정에서 언급을 했어야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 입장이죠.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국제 간의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협정 내용이 개인 인권의 존엄과 관계가 된다면 그 협정의 내용은 개인 인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최근 국제적인 법 철학의 추세다. 이런 내용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신일철주금 등 일본 해당 기업이 침묵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와는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5일자 요미우리 신문이 다른 기사입니다. 아까 다른 기사에서 스가 일본 관방장관이 관계 기업과 긴밀하게 연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일본 기업들이 침묵을 지키는 건 다 일본 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일본 내부에서도 한일 관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칼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뭐죠? 일본 도쿄신문의 우에노 미키이코 기자인데요. 서울 지국에서 3년간 근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한국을 최근 양국 갈등과 관련해서 이달 4일자 신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키이코 기자는 한일협정을 파괴하는 듯한 판결에 물론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최근 한국의 반일 감정을 유발한 원인이 일본에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위안부 여성에 대해서 사죄 편지를 쓸 의향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미키이코 기자는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그 당시 아주 신중하게 진행됐던 합의 이행에 아주 제동이 걸려버렸고 당시 관련 외교관들도 그래서 그 발언의 파장이 컸다고 아직까지도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키이코 기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는데 결정된 룰 준수에 엄격한 일본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룰 변경에 관용적인 한국 이것이 두 문화의 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니까 규정보다 삶의 의미에 중점을 두는 철학이 부정적인 것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한국 역시 경험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경험을 예를 들고 있는데 이런 적이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취재를 마친 후에 이동을 한 데 곤란을 겪고 있었을 때 근처에서 경비 중이던 경찰관이 그 사실을 알고 차로 경찰차로 역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비 중이라면 그런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자신한테 그런 배려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미키 이코 기자가 이렇게 한국의 뭐라고 할까요? 규정보다는 좀 삶의 의미에 중점을 두는 이런 것이 역사 문제에서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목표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국인들을 움직이는 건 정이기 때문에 이성에 집착하지 말고 한국인들의 정을 사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키 이코 기자의 이 시각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만 미키 이코 기자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이건 우리한테는 원칙의 문제예요. 규범이나 삶을 떠나서 원칙의 문제죠. 가해자가 사과하고 배상하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걸렸던 부분은 물론 이성과 정을 대립시켜서 일본이 이성, 한국이 정, 이렇게 하는 그런 규정은 별로 설득력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일본 국민들을 향한 칼럼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보겠는데 프랑스 상원의원 한 명이 북한 간첩 혐의로 체포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한 상원의원이 친북 활동을 하다가 간첩 혐의로 프랑스 정보기관에 체포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을 비롯해서 다양한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브누아 케네데 의원인데 지난 11월 29일, 그러니까 타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중요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해서 넘겼다는 반역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브누아 케네데 의원은 프랑스 국가안보국입니다. 이게 DGSI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국정원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구금 상태로 4일간 조사를 받은 다음에 기소됐다고 하거든요. 현재 프랑스 상원에 들어가 봐도 공식적으로 케네데 의원이 업무 외의 이유로 직무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이나 북한 출신의 프랑스 귀화자예요? 아니고요. 원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흔히 시영스포라고 해서 프랑스 엘리트들이 간다는 정치학교가 있는데 거기 출신이고요. 그리고 국립행정학교.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쭉 경험한 사람입니다. 최고 엘리트네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학창시절 그 당시부터 케네데 의원이 북한에 심취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개에 들어온 뒤에도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프랑스의 불한 친선협회. 불어로 아소시아스 정도르 라미티의 펑크가이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불한의 한은 한국이에요?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기 단체 회장이라고 하는데 르몽드 표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름과 달리 친복단체다. 여기서 코리안이 한국 남한이 될 수도 물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친복단체다. 이렇게 르몽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교민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프랑스 언론은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어느 단체 혹은 누구한테 빼돌렸는지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언론들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의 지인이라든가 측근들 같은 경우에는 그가 간첩 행위를 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프랑스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좀 더 재판 과정까지 지켜봐야 알겠네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프랑스 얘기 나온 김에 임상훈 소장 지난주 파리 다녀오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노란조끼 시위 있었을 때 저희가 파리 현지로 임소장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 인터뷰한 직후에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 인상 철회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진정 상태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지난 월요일 오전 화요일 오전 4시죠. 현지 시간은 월요일 저녁 8시였는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제안을 했는데 몇 가지 뽑아보면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 를 인상하겠다. 굉장히 큰 폭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저소득 퇴직자의 경우에 올해 사회보장세의 부과를 추소를 하겠다는 내용하고 2019년 내년부터 초과 임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는 부요세 폐지는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대부분의 야권과 노동단체는 충분하지 않다. 시위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시위는 좀 이어지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프랑스에서 빈부격차가 큰 폭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가의 존재의 이유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사회보장을 위한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유세는 없애고 각종 서민 세금은 인상을 한다면 그러면 부자들은 간사 없이 부를 쌓고 서민들을 위한 사회보장 비용은 서민이 자신들이 부당한다면 국가가 뭐하러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가 지금 이번 조치 같고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부자를 위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마크롱 대통령 당선될 때는 중도좌파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사실 집권 후에 계속 우파적 정책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큰 반발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왜 인천 중학생 추락서 사건 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러시아 사람이다. 그래서 러시아 언론에 보도가 됐었다 했었잖아요. 그 추가 보도가 또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 있는 러시아인 공동체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외국인 출신 가정 등의 자녀들을 학교에서의 폭력과 따돌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렇게 러시아의 타스통신이 지난달 30일 전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주한 러시아 공동체는 다문화 가정들에 대해서 한국이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루어질 것 특히 어린 아동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테러도를 취하는 교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사까지요? 네.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런 따돌림이라든가 있을 때 안목적으로 가만히 있는 이들 표현들에 동의해 주는 그런 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관계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관용 수업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한 학교에 심리상담 교사를 배치해 줄 것 그리고 다문화 가정지원특별센터를 개설해 줄 것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다. 이렇게 타스통신이 전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러시아인 공동체가 이런 걸 정부에 요청했다. 그렇죠.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런 요청들 우리가 빨리 응답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